야 빨리 나와 잠깐만요 자 저희 돈 하나도 없습니다 어우 이거네 진짜 아니 나는 오늘 좀 귀엽게 생겼는데 싫어하지 말고 자 여러분들 저희 진짜 돈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냉정하게 좀 갈게요 나 못 오너먹으면 방종 안한다 진짜로 근데 아무도 일부러 오진 마 아니 이런 말 하면 안돼 자 취소 취소 자 최대한 얻어먹을 때까지 아니 이러면 안오잖아 또 어 이러면 또 안와 모르는 사람한테 하면 너무 민폐인가? 모르는 사람? 모르는 사람 안되지 꼭 시청자 해야되요? 꼭 시청자가 와서 우리가 가서 한입만 달라면 안되나? 너무 쓰레기인가? 안돼 안돼 그건 안돼 그건 민폐야 아 그건 안돼 자 일단은 저희는 일로 가는게 빠르죠 저희는 부천 북구역 쪽으로 갑니다 과연 시청자가 저를 아 우리 와 우리 허민호씨 오 BJ에요 BJ 맞지? 어 고맙습니다 괴물폭파짜장 잘 봤습니다 어우 형님 어떻게 합동방송 나중에 한번 하세요 고맙습니다 예예 와 요즘 BJ들이 엄청 많이 써시네요 와 동사장님 한개 팬클럽 가기 고맙습니다 야 왜 폭동하냐 갑자기 왜 그래요 왜 왜 어 아니 왜 폭동해 야 폭동하지마 임마 왜 그래 왜 내가 잘못 안했잖아 왜 폭동하냐 야 야 폭동 벙어리 좀 저 벙어리 좀 혹시 감시청사 하세요? 아니 아니구나 가지 마시고 가지 마시고 아니 왜 아니 왜 자 자 자 자 자 쫄류다님 5개 고맙습니다 하 하 하 아 근데 스태어 붙여서 다 하라고 그러는데 야 왜 폭동하냐 야 탱구 벙어리 좀 주라고 새끼야 뭐해 탱구도 오버치하지 또 아 시발 새끼 아니야 저 새끼 진짜 탱구도 오버치하지 아이씨 졸고 있네 야 빨리 전화해 하하하하 아 어떻게 매니저 족같이 봐 진짜로 탱구도 오버치하지 아 응 아니 근데 왜 폭동인지 좀 알려줘 저 시발 좀 왜 왜 그러세요 갑자기 뭐 리액션이 아닐다고 그러나가 백개 리액션이요 아니 근데 감사합니다 이거 탱구도 아니 아니냐 어 아 알았어 알았어 아 미친놈들 아니야 진짜 일단 좀 조질께 와 백개 여기 보이나 이렇게 하네 아니 근데 여기 사람도 없어서 재미가 없어 한 번 이따 좀 약간 저기 거기 가서 보러 가죠 거기 가서 야 빨리 탱구 같애 와가지고 강태 좀 알아 그래 전 안 받아? 안받는데 아아아아 뭐 보차네 야 그 새끼 딸답네 맞지 아 지금 집에 딱 지 혼자 있으니까 오 들어왔다 오케이 잘 가고 얘들아 잘 가라 오케이 자 얘들아 잘 가라 잘 가 내일 보자 잘 가시게 응 탱구 빡쳤다 탱구도 성격이 욱하는게 심해가지고 진짜 심해 진짜 아닌데 야 왜 하네 새끼야 이러면 불어쓰요 이러면서 입 꽉 깨먹으면 존나하잖아 근데 나한테 그래 어 자 과연 포천역에 몇 명이나 왔을지 감기줍쇼 근데 중요한게 저만 사주는게 아니라 여기는 네 명을 다 사줘야돼요 그니까 그 여러분들 함기줍쇼 이거 보면은 강호동 그 다음에 이경규 그 다음에 차차차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게스트 두 명이잖아 저희도 똑같아요 자 일단은 제가 강호동 그 다음에 얘가 강호동 오케이 씨밤 무슨 강호동이 두 명이야 새끼야 색다름이 색다름아 어 제가 조금만 먹을게요 조금만 아니 씨밤 강호동만 두 명이네 진짜로 아 조금만 먹으면 좋지 자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아무도 야 진짜 게이 레전드 어떻게 여자 나와있습니다 레전드 와아 진짜 미치지 어 아니 단순이래서 날도 못쓰길래 어? 혹시 만순이? 만순이는 없어 새끼야 어? 형 아까 봤잖아요 야 이 새끼 어디 그 여자한테 맞담배나 하자 이런데 그 누가 아니 똑같이 성인이고 똑같이 담배 피면 할 수도 있지 아니 이 새끼는 진짜 쓰레기네 이 새끼 어? 똑같이 담배 피는게 아니라 담배를 피면 안되지 인마 자 저희는 이제 후천역으로 가고 있어 거의 나왔어요 지금 나오실까 근데? 모르겠다 모르겠어 아 3시인데 새벽 아 모르겠다 모르겠어 야 아무도 안가면 레전드가 아니라 진짜 좀 부탁좀 할게 어? 그래요 한명 오시지 않을까요? 나 참고로 지금 튀김 먹고싶다 지금 저는 국밥 저는 약간 국가스 국가스 아아 나 나 나 이맛이야 여러분 이맛이라 있거든요 선생님 어디세요? 부평역에 부천역으로 오세요 부천역 자 근데 참고로 한명이 사주러 왔는데 또 사주러 왔으면 또 먹어야 돼 배불러도 아 계속 맞잖아 성의가 있는데 성의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아 죄송해요 배불러서 이러면 안돼 그럼 만약에 사주러 왔다면 또 먹어야 돼? 일단 그거 오신부터 다 먹어야 돼 무조건 어? 아니 맞잖아 사주러 여기까지 하는데 그럼 싸가지 없이 죄송해요 이딴 식으로 말하냐 근데 진짜 레전드로 해가지고 10명 이상 오면 진짜 와 레전드지 공만아 말씀 좀 주셔줄래? 갑자기 또 노잼각에서 안돼 안돼 형이 이렇게 말 안했어 노잼각이 안 나왔어요 형이 맨날 노잼 말하잖아요 자기 존나 노잼이어서 너 빼고 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다 알아 저러게 텐션을 높여서 이야기하는데 어 존나 재미가 없어 흐흐흐흐 알았어요 잠깐 어 뭐야 뭐야 와 우리 티파니님 101개 고맙습니다 티파니님 와 감사합니다 티파니님 감사드립니다 티파니님 고맙습니다 어우 티파니 저도 좋아합니다 옛날 티파니 좋아했어 옛날에 피토 방송 보신 분 아시겠지만 티파니 그거 해가지고 내가 맨날 거기 바탕화면 해놨잖아 고맙습니다 오우 새벽 3시에 켰는데 3천명 오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이런거 좋아 새벽 3시에 3천명입니다 거의 개만족 자 이제 거의 저희가 자 일단은 푸천역 북부역 쪽으로 모이겠습니다 북부역 뭐라고 사전 직관에 푸천역이 아무도 없다고요? 어? 그럼 저분이 와 계신거네 어 그러네 아 맞네 오케이 좋았어 야 우리 어차피 한 끼 주십시니까 한우 사달라 미친짓 할래 그냥 차돌관리 어? 꽃등심? 예 야 근데 진짜 레전드 뭔줄 알아? 아 이거 말하면 X 되겠다 아 이거 말 안해야지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아니요 청재형 지금 안갑니다 시청자가 사준 무조건 시청자 BJ도 괜찮아 다른 BJ도 자 근데 BJ는 안올거 같고 여캠 BJ가 오면 레전드 방송인데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사진 한장 사진 한장 사진 한장이요? 밥 사줘야돼요 지금 저 저번에 사진 찍었는데 아 그래요? 네 보세요 한번 네 가세요 가세요 방송중이니까 아 방송 안돼요? 네 죄송해요 아 왜요? 방송중이라 아 방송 끝나거든요 방송 끝나고 해드릴게 제가 찾아갈게요 방송 끝나고 찾아온다고요? 네 오 저 새끼 X나 무섭네 어 꺼져 응 너나 꺼져 형 야 이거 기억나냐 이거 이거 옛날에 바나나 그 X나 레전드 찍었잖아 뭔 줄 알지 바나나 기억나세요? 네 불타는 월요일을 줄여서 말해보라고 불월이요 불월 왜요? 자 이제 다왔다 야 근데 그 사람이 새콤달콤 사주면 어떻게 되냐 형 그거 먹고 집에 가야돼 우리가 매일 걸어 그 사람이 그냥 고르는게 아니 그 사람이 사주는거지 제끼 한 끼 죽셨는데 우리가 고르는게 어디 있어 제끼야 그래 한 끼 죽수도 안보냐 레전드인데 자 지금쯤 시청자분들이 나올 때가 됐는데 야 아무도 없는거 아니야? 왜 아무도 없어 어 잠깐만 어 저기 맞는거 같은데 어 남자랑 여자 한마 아 딴 데가구나 으응응 저 우리 감빡이 시청자분들 여기 왔거든요 아뇨 아무도 없구요 아무도 없지 자 여러분들 그 무대로 오세요 무대로 KFC 앞으로 롯데리아 앞으로 아니 롯데리아 말고 그냥 무대 앞으로 저기 인강무대 앞으로 뭐 아무도 없는거 아무도 없는데 야 아무도 없는데 근데 너같은거 그 상관이야 아 실한거 어 저거 맞는거 같은데 어 가면서 시청자 같은데 아니 아프리카 부분 물어볼까 롯데리아 저거 물어보자 물어보자고 뭐 어떻게 식사고이신가 선생님 좀 실례 선생님 실례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야 야 야 공만아 너 진짜 노잼이니까 좀 닥쳐 닥쳐 음소거 자체 음소거 좀 알아서 닥칠께요 말 안할께요 아 근데 진짜 노잼이야 진지하게 알았어요 말할께요 아 이거 어떡하냐 아 이거 어떡하냐 너무 썰렴 와 씨 자 여러분들 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예 새벽 3시에 저기 테시 승강장 쪽으로 나오라고 어 잠깐만 어 테시 승강장 있어 어떻게 알았어 뭐야 로드웨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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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버 미친새끼야 로드웨지 어디 어디 나오라고 아니 아무도 없어요 반대쪽 택시 승강장 가신거 아닌가 아니 여기 북부역 북부역 반대쪽 그니까 남 광장 남부역 말고 북부역 광장 어 그래 경광태 고맙다 거의 도착했다가 기다리라구요 어 오케이 어 경광태 간게 고맙다 이번 출구로 오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아 근데 우리가 오라고 아 근데 우리가 오라고 우리가 오라고 해야되는데 저희가 좀 인성쓰레기라 저희가 오라고 합니다 저희가 먹는 입장인데 뒤에 세명 있다구요? 어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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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분지? 아니 없는데요? 아니 무슨거였어 근데 잠깐만 롯데리아 쪽에 누구 있는거 같은데 야 잠깐만 저 시청자다 어 잠깐만 어 롯데리아 먹어도 좋지 롯데리아 저번에 거기 촬영해도 된다 했잖아 그래서 어 롯데리아에서 먹어도 이득이지 어 저 누구 나온다 어 씨발 오 오 오 레전드다 저기 앞에 누구 지금 사오셨거든요 딱 4개빈이요 저 2개빈 보이지 롯데리아 자 가봅니다 오케오케오케 가자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레전드다 물어봐야지 오 선생님 죄송합니다 가면서 시청자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즐거움 새벽 보내세요 네 아이씨 아 아 아 아니 내가 왜 김칫국에 있냐 보통 저렇게 저걸 들고 개수를 세진 않잖아 그러다 개수를 세가지고 아 미치겠네 아 야 오늘 우리 얻어먹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여기 그 롯데리아 앞쪽에 저희가 있을게요 롯데리아 앞쪽에 북부역 쪽이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 이 이쪽 앞이거든요 아니 여러분들 여기서 내일 보자가 아니라 먹고 끝내야죠 그래도 너무 쓰레긴가 지금 새벽 3시에 와달라는게 어 어 아니구나 얼마나 급하시면 뛰어가시네 어떻게 이 새끼야 와 두개 고맙습니다 오 잠깐만 피제이 션이님 고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설마 피제이가 어 잠시만요 저 혹시 션이님 혹시 여기 나와주시면 레전드 진짜로 그럼 깜빡이들 몇명 갈아탈걸 진짜로 아무나 가서 사드리라고 진짜로 여기서 여캠 나오잖아 그러면 내가 깜빡이들 존나 갈아탈걸 진짜로 네네네 혹시 어디사세요 닥치라구요 아 갈아탄다고 좀 거짓말 좀 치지 아니 우리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먹고 간다 청주 산다구요 아 그러면 비행기 타고 오세요 지금 전용기 타고 전용기 타고 오세요 아 좀 가야있나 거기에 아니 아니아니야 아니 근데 내가 봤을때 이제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수도 있어 자 이제 나오는 사람도 있을수도 있어 진짜로 나 무대에서 리액션 해요 드라마 한번 하자 아까 리액션 안했잖아 몇개 조용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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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한번 해봐 이번에 제가 노잼인데 전 노잼인데 아웃해요 노잼이어서 전 노잼에서 못해요 그럼 집에 가 빨리 아 싫어 안가 꺼져 아 싫어 꺼져 꺼져 어제 어제 노공만 뮤직비디오 틀자마자 1200명 순삭 존나 어제 진짜 만천명 올라오기다가 노공만 딱 뮤직비디오 나오자마자 만명 마마풀이 그래요? 와 어 어 어 계속 오우야 뭘 오우야 아무도 안먹은거 같아 김치고 오지게 맛있네요 아 튀김이라도 존나 먹고싶은데 아니 이새끼 보니까 밥맛 떨어져 뭐야 이무송 형님 응? 어 어 왜왜왜 오우 깜짝아 오우 롯데리아 2층이라고요? 2층이 없네 미칭 없어요 여기 롯데리아 2층? 없어 여기 2층 없어 어 왔다 왔다 누구누구 진짜 진짜 어 잠깐만 어 잠시만 어 어 무서운 형님 있잖아 팔에 문신했잖아 아 양팔 긴 팔로 문신했는데 잘생긴거 뭐 야야야 쳐다보지마 쳐다보지마 가서 인사를 하고 올거에요 쳐다보지 말라고 해병대 출신이 쫄게 돼있어? 해병대 출신이 쫄게 돼있어 새끼야 학생시절 학생시절 기억나 해병대 출신도 쫄아 이 미친 새끼야 어 나는 쫄아 다 같이 해병대가 아니야 오우 씨 야 조심해 저런 형님들 조심해라 진짜 멋있다 근데 너무 며친데 피력도 뭐 아니야 저거 근육이 있어 근육이 있어 근육이 있어 그 야 잠깐만 자전거 뒤쪽에서 슬금슬금 고개 내밀었다 뺐다 저 씨발새끼 야 이리와 빨리 어 야 야 빨리 와라 야 빨리 사줘라 야 야 이 야 빨리 야 이 야 이 야 이 쓰레기 새끼야 야 빨리 먹을 거 사줘 야 아 어디갔어 아 이 새끼 맞는거 같은데 나 못받는데 어디갔지 나도 못받는데 아 여기 있었는데 근데 쪼개면서 택가는데 야 쪼개면서 도망가면 진짜 아니냐 아 주작이야 진짜로 주작을 왜 해요 노잼인데 이걸 야 빨리 와서 사줘 여기서 안보일 수 있을까 다시 중앙으로 가져요 아니 귀신이 아니라 아니야 근데 잘마음이 이제 나오는 사람도 있을거야 씻고 나올 수도 있어 자 얘들아 부탁좀 한다 얘들아 진짜 형 진짜 먹어야겠다 어? 여성목원 여기요 오잠만 감수있어 오잠만 감수있어 예전도 감수 야 잠깐만 가스 물어보고 오세요 잠깐만 야 잠깐만 커플팀인데 좀 헤어진거 같은데 아니야 저분이 아까 따로갔어 그래? 누나아프리카TV인데요 인터뷰 잠깐 가능하세요? 아 이어폰 깨고 계시구나 죄송해요 응 응 아 스티어들 말 오지버꺼네 야 니가 말그러봐 니가 말그러봐 말그러봐요? 어 혹시 먹을거 사줄수있냐고 약간 먹을거 사줄수있냐고 형 물어봐 툭툭치지마 함부로 스킨쉽하면 안돼 이 새끼야 어떻게 물어봐 먹을거 사주라고 먹고사달라고 그리고 만약 싫어하시면 정중하게 사과드려 알았어 갔다왜? 어 저 술잔삼 오버라고요 알겠습니다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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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바로 안하면 돼 그럼 안하면 돼 시청자 바로 소통 오셨죠 이랬던 자리야 아니 근데 지금쯤 올 때가 됐는데 안오세요 뭐라고요 마이장이 뭔다고요? 마이장 오면 노잼 됩니다 아니지 와서 오지게 쳐가가지고 그냥 돈으로 한 33만원 나와버리면 개 레전드 그렇지 아니면 그냥 75만원 그니까 소고기 4.5 이런데 말고 70.5 1인분 낙 70만원 그래서 우리는 한우 한 마리씩 그냥 먹어 진짜로 X됐다 택시 내린다 택시 내린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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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온 거 같은데 아니 아니 딴 데 갔어 술 먹으러 가나 봐 술 먹으러 아 미친 새끼야 자 여러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 아까 그 새끼 도망갔어 어? 어? 아 이씨 아니 아니 아 형 팬 들을 게 없네요 감스 아니야 물어볼까 인지도 줘서 한번 네 물어보죠 선생님 혹시 그 저 아프리카 팀인데 감스트라고 하세요 얼굴 안 나옵니다 감스트 하세요? 아니 잘 몰라요 혹시 BJ 누구 하세요? BJ 잘 몰라요 아프리카 잘 안 봐요 아프리카 잘 안 봐요? 네 혹시 아시아 TV 나오세요? 죄송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공무원 시험 합격 없이 빌겠습니다 아 미치겠네 응 할 거야 응 알아 응 처망했어 좀 더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해도 안 돼 이제 알아 이 새끼야 아주 괜찮아 그래도 조망은 아니야 네명 보세요 형님 지금 3800명 이제 세시에 리방했잖아 오 오케오케오케 여자 두명! 인사聊 programa 야킹 연수 OK! 야킹 연수 야킹연수 맞아 이야킹연수 kill 야 우리가 우리elson 한번 쳐다봤어 작가ёт 잘생긴 척 해 잘생긴 척 좀 해 빨리 서류해봐 음 어우 유튜브야 새끼 여긴 뭐야 어우어요 배성재 이거 뭐야 배성재 어우 이무송 거기있다 유퉁 개망있다 우리 남자가 왔어 아 남자가 왔구나 시비 걸지마 싸움 잘하기 시작했다 팔 한쪽 토시 팔토시 하는 사람들 싸움 존나 잘해 나 옛날에 그래가지고 나 군대 가기 전에 스무살 먹고 처음 하질뻔했다 진짜로 왜 어떻게 한 명이 알고 계시지? 아 근데 내가 봐서 좀만 더 기다려보자 왜냐면 아직 포기한게 출발해서 곧 도착해 형님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 이제 15분 됐어 부천여군지 가고 있다고요? 고맙습니다 아이디가 여의도 남짓이네 여의도에서 부천까지 2시간인데 이 미친 새끼야 아이디가 여의도 남짓이며 여의도 사람이면 여기까지 2시간 넘게 걸리잖아 이 또라이 새끼야 아이디가 여의도시대 욕을 해요 아 나 미치겠네 진짜로 저 사람이 여의도 할 수 있어 아씨 자 인터뷰 선생님 혹시 얼굴 안 나오는데 아프리카TV입니다 감스트 아세요 혹시? 어 예 방송 봐요 어 진짜요? 선생님 혹시 저희가 지금 감스트 한 끼 줍쇼 하고 있는데 저희 좀 먹을 거 사주시면 너무 개새끼인가요? 뭘 드실라고 오오오오오오 원하시면 억지로 억지로 안 사주세요 그냥 가도 돼요 얼굴도 안 나옵니다 지금 그냥 가도 돼요 시청자의 권리니까 그냥 가도 돼요 가실건가요? 아 아닙니다 제가 지금 부르는게 있어서 아 괜찮습니다 형님 조심하세요 자 블랙할게요 안녕! 네 조심하세요 아니 갑자기 뻑퀴하시네 진짜 진짜 가고있어요 보시면 진짜 가고있어요 얼굴 안나오니까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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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어요 아우 자 일단 형 갑자기 모를수한테 막 맑어네요 정면에 오시는 분이 약간 그 왜 왜 아니 견동질을 손질하시고 시청자한테 왔어요 자자 형님 아프리카TV 보시죠 걸렸습니다 네 감수 다 하세요? 들어본거 같아요 아니 슬쩍슬쩍 쳐다보셨어요 컨텐츠하고 있는데 오신줄 알고 저는 롤방송 위주요 자 화이팅 고맙습니다 저 롤티어 저 다이아인데 저 마스터 뛰어요 아 저 마스터 뛰어요 안녕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자전거 뒤에 숨어있다 티깐새끼 자전거 지금 내일 6시 방향에 방송 보고 있는거 같은데 누구누구누구 맞지맞지 야 잠깐만 저 새끼 얘네라 자 가보자 잠깐만 잠깐만 여성 인터뷰부터 그게 문제가 아니야 누나들 너무 야심한 밤인데 어떻게 아프리카TV인데 인터뷰 가능 안되죠? 어? 누나 인터뷰 잠깐 가능해 얼굴 안나와요 얼굴 안나와 아 진짜요? 앞에 가는 말 너무하네 진짜로 왜 저딴 새끼 방송 보냐고 하는 연달아 나온다 남자랑 같이 있어 저기 나오실 때 한 입만 달라고 너무 쓰레긴가? 어 근데 싫어라는데? 근데 내가 벌써 마스크 쓴 여자는 지금 존나 이쁘거든 누구 닮았냐면 내가 살짝 봤는데 한지민 에이 뻥치지마 온로 하지마 진짜로 진짜로 어 그럼 너희가 신발 묶는 척하고 살짝 봐봐 우리 쪽 다시 온다 내가 내가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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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봐 진짜 멀리서 보여줄게 멀리서 살짝 보여줄게 진짜 온다 이거 퍼진 마이 나니까 우지우지 저기 주작 안하며 주작 안하며 여러분들 주작하면 주작 안합니다 진짜라니까 진짜 오잖아 아니 근데 왜 다시 여기로 오셨어요 사진 찍으려면 새우버거 세트에요 형 아니야 아니야 내가 사진 찍고 올게요 자 이곳은 포천 북부역입니다 깜빡이는 한 명도 보이질 않고 있고요 저 뒤에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안 된대 억지로 또 계속 가면 안되지 신나는데도 인터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또 새벽 3시에 얼굴 안 나옵니다 아프리카 TV 아세요? 감스트 하세요? 알아요? 근데 왜 별로 안 놀라세요? 그냥이요? 죄송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죄송합니다 별로 안 신기해요? 아우 죄송합니다 아 좆박 같다고? 네 말 저러게 하냐 저 새끼네 아우 시발 이 새끼 진짜 아우 아우 미친 이 새끼 저 시래요 야 이러다 밥도 못 얻먹고 가겠다 아우 아우 어 잠깐만 다섯 명 어 잠시만 아우 아우 어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예 혹시 아프리카 TV 아세요? 네 감스트 하세요 감스트 오 안녕하세요 오 오 반갑습니다 아니 저희가 한 끼 줍쇼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예 저희 삼각김밥 사주시면 안되죠 네 몇 명 봐요 시청자 시청자 지금 4,300명 으으으으으으핫 그러다 많아 그럴 많아 어 저 쳐 봐도 돼요? 아 그냥 그냥 감스트 말고 감스트 감스트 페이스북에서 못 봤냐 그 카트라이너 통곡의 명 못 봤냐 안녕하세요 어 나 알아 너 알아 어 카트라이너 통곡의 명 나야 나 나 뭐야 이거 이거 그냥 원래 피파비제이야 아 피파 안해 피파 바람비제 바람비제 어 저보셔 나 내가 생각하지 말고 고구마 받으시던데 인철이가 개옥했잖아 진짜 또 가믹스가 버린 피파를 하고 있냐고 오신불 아니오신불? 얼마전에 그것도 나왔는데 아니 그래 상학교로 사줄거 안되는거야 진행은 해야지 하나만 사주면 돼요? 하나줘야돼요? 아니 하나만 사주시면 저 나눠먹게요 얼굴 안나오고있어요 지금 왜냐면 얼굴 마음대로 나오면 안되니까 어? 진짜 아니 아니 안돼 왜? 나 유튜브 본단 말이야 바람 봤어 아 바람이나 봤어요? 나 요즘 사진을 바람 봐 어? 혹시 아이디 뭐에요? 비빔 뭐에요? 어떻게 나오는지 예 지금 이렇게 나오고있어 예 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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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고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상각김밥 하나만 사주시면 안돼요? 네 상각김밥 정도는 예 죄송합니다 네네네 네네네 고맙습니다 아 저쪽으로 가시죠 아 저쪽으로 가시죠 아 네네 가까운데 가세요 ㅋㅋㅋㅋ 이스크미야 그래도 알아보시네요 이스크미야 이기위데 예 아 네네네 아니 아프리카TV BJ 누구좋아요? 원래 원래는 여 근데 저는 한명은 나를 한명 알아 한명? 러너? 아 러너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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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네네 농놈아해 농놈아 신단네 이 자식 어? 자 이거 티라는데 아프리카에서? 어? 안나왔어 안나왔어요 아 나왔네 아니 뒤시면 안돼 티면 노잼이야 아니 티면 안돼 티면 안돼요 티면 노잼이야 도배하지 말아 티면 지구 끝까지 쫓아갈꺼야 응 러너님 피해하시는 분들 강태희랑 BJ 비해하지 마세요 많이 얻어먹으셨어요? 아니요 이제 처음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? 저희 지금 4시간됐다 미친새끼야 왜 거짓말 치고싶어 너한테 이석쓰레기네 탈퇴 안하나 저새끼 그럼 또 유튜브에서 또 이지랄하게 유튜브 애들 그만좀 해라 장난 잘치는거 알잖아 이런말을 왜 어떻게 그런말을 그만해 진짜 대기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드디어 제가 드디어 얻어먹는구나 제가 전주빈 인사하고 있어 게임에서 한 명만 먹자 그래 오늘 왜 이 질환하냐면 진짜로 너무 배고파 오늘 밥을 아예 안먹었어 형 아까 방울토마토 3개인가 먹고 안먹었단 말이야 중요한게 저분들이 그냥 도망업 우리 찰똑귀 형님 형님 고맙습니다 찰똑귀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우리 찰똑귀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형님 바로 리액션! 바로 조지겠습니다. 저 일단 얻어먹고 조질게요. 형님 뭐 할까요? 형님? 와 형님 고맙습니다. 형님. 진짜 대박이다. 관제 타면 노잼이야. 좀 다른거 하자 진짜로. 사람 많은데 있으니까. 아 매니저 주고 싶은데.. 아.. 아 우리 찰똑기 형님 고맙습니다. 단체드라고나라구요? 누가 들어줘? 누가 들어줘? 누가 들어줘? 가겨주세요. 쟤들 앞에서 단체들.. 아니 근데 저 사람들은 얼굴 나오면 안 된대. 그러면.. 아니 돌려갖고.. 야 그러면 사드라고 나고.. 사람 많은데 가서 리액션 하자 일단은. 누가 들어줘? 그니까 한명만 들고 사드라고.. 지금 다섯명이잖아 지금.. 하나.. 네명이지.. 다섯.. 하나.. 둘.. 둘.. 셋.. 넷.. 다섯.. 뭐 개돌리지? 아.. 나를 두번 셌구나. 자 일단 정신 못 차리는데.. 아우 미치겠네 이거.. 근데 저 전주비빈 사달라 했는데.. 야..야..야.. 오.. 많이 샀다. 많이 샀었다. 많이 샀었다. 많이 샀었다. 둘째 방금 샀는데? 야 이거 잠깐 들고 있어봐. 내 얘기 좀. 야 이거 세븐하자. 이거 아래. 이거 아래. 오케이 오케이. 오우와 대박. 오케이 오케이. 네 개 사주셨어요? 네 개 사주셨어요. 네 개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 개 네 개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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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리카 알몬드 유튜브로 보고 있어요. 고맙습니다. 진짜 인성이.. 사진 한건 아닌데.. 사진 한건 찍어.. 저 제가 들고 있을게요. 네 사진.. 마전 사진 하는거 맞다고 말이에요. 우리.. 우리.. 진짜.. 형님 깼어. 형님 깼어. 아하 좋아. 형님 둘걸로 죽어. 이걸로 죽어. 잠시만.. 야 저새끼 시킹이야. 왜왜왜왜왜왜왜. 선생님 저 금방 갔다올게요. 야 이.. 야이.. 야 이.. 야 이.. 야 이.. 저새끼.. 야 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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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빨리 이리와 빨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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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안보여 이리 나와 빨리 나와 야 빨리 사진찍어드려야되는데 야 몸은 어디있어? 아니 잡고 있으라니까 형님들 죄송합니다 방송보고 계시죠? 저 새끼 또 또 갔어 저 새끼 또 또 갔어요 또 또 갔어 야 저 이 새끼 어디갔어 아니 슬슬이 하냐 내가 배고파서 찌지겠다니까 어디갔는데 왜 튀는거야 왜 튀는거야 하 아니 이 새끼는 뒷가도 돼지여인숙 돼지 아니랄까봐 이쪽으로 도망가네 이 씹돼지 새끼야 이리와 형 돼지여인숙 새끼야 야 빨리 사진찍어주자 빨리 사진찍고 가야 돼 야 없는데? 아니 여기 아니에요 밑에 내려가야돼 형 솔직히 비타옵 하나 뺏어야 돼 야 빨리 빨리 가서 사진찍어주자 저기있다 저기있다 사진찍어주고 올게 야 너희끼리 이기하고 있어 사진찍어주고 올게 빨리 이기하고 올게 자 여러분들 아니 4개 어딨어 4개 4개 어딨습니다 튀자고? 튀자고? 나 다시 튀고 싶은데 튀어? 튀어? 어떻게 어떻게 튀어? 튀면 튀면 이거 안할거에요? 튀면 이거 안해? 어딨어 아 뭐? 버려? 형 쓸데없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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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가 x4 앞으로가 x4 일로와x4 일로와 x4 여기가 여기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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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여기서 먹자 여기서 먹자 여기서 먹어 앉아 앉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조용히 조용히 깜짝아 먹고 먹고 들어와 들어와 여러분들 공빡이? 공빡이 한 명 왔습니다 공빡이 한 명 들어와 들어와 숨을 들키지 빨리 빨리 맛있네? 학생 학생 하나만 먹자 다 먹을 수 있어? 다 먹어 이럴 수 있어 다 먹으라고? 응 아래씨 아니 힘든데 여러분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카메라 흔들려요 여러분들 내가 따줘 따줘 고기 맛있겠다 여러분 이거 다 먹어 욕 안 할거죠? 진짜 인정? 인정? 인정은 뭐야? 인정은 싹 지게가 아 하 하 하 하 아 하 아 다가가 이거? 진짜요? 진짜요? 가장만 쓰레치고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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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rite 저 어디를 봐 저 떨어오까 진짜인데? 형도 오토바이 쇼들리는데? 오토바이 쇼들리는데? 뭐지? 어? 진짜야? 이거 다 먹었다고 같이 숨피자 못 먹어 이거 다 먹었다고 같이 숨피자 여러분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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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못먹겠어 저기 혹시 밥 먹었어요? 그래도 삼각김밥 하나 먹을래요? 맛있게 드세요? 손만 나와도 돼요? 여기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